지금 녹음이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1부가 끝났기 때문에 2부에는 저희가 또 광고를 한 번 더 빨고 지나가야 돼요. 저희 알렉스. 알렉스. 네. 뭐죠? 대장관. 아니 아니 아니. 면역관민성 질환에. 대장이 아까 똥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장관민성 질환. 면역관민성 질환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광고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 이름에서 알렉스잖아요. 이 알렉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섹시한 남자를 칭하는 거거든요. 맞아. 미국에서는. 근육질에 스케이트 타고 다니면서 웃통 타고 다니는 백인 중산층 남자 비버리질즈. 알렉스가 많아요. 마치 빠까른 같은 스타일. 그래서 매끈매끈한 피부를 자랑할 수가 있다. 나는 저기 LA에서 깡통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지. 그리고 냄새 맡고 막. 어. 바지 벅벅 긁은 다음에 냄새 맡고 막. 재현하지 마요. 아 진짜 더러워요. 맞아요. 너무 쉽게 수긍을 하셔서 이상하다. 사실이니까요. 지금 아마 껄림이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형 사랑해. 네 그렇습니다. 응각자님. 지금 방송이 반 정도 왔는데 지금 어떤 그런 심정은 어떠신지. 어. 뭐 그냥. 네. 뭔지 모르겠고요. 네. 그렇죠. 뭔가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죠. 네.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 듣기로는. 네. 저 심리학 전문가로. 네. 네. 뭐 육아나 아동 심리에 대한. 네. 전문적 조언을 해달라고. 네. 맞아요. 그거 하러 오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거 맞아요. 네. 계속 그거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아동 있잖습니까. 네. 항문기에서 고착되고 있는. 고착된. 고착된.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이가 그대로예요라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짱가님. 아. 금관짱님의 지식을. 네. 남껏 펼치시길. 본인이 제일 많이 그래. 아. 그리고 저희 알렉스. 알렉스. 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덕분에 과거걸 광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가열찬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하실 때는 구매 메시지. 배송 메시지에 과거걸 듣고 구매합니다.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렉스 광고 듣고 오죠.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배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 병신 제 육아 프로젝트. 몇 번을 끊어서 읽는 건가요? 우리 아이가 그대로예요를 진행하고 있는 박새롬입니다. 저희 우리 아이가 그대로요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에 1회 소개됐던 아이들을 찾아가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달라지지 않은 애새끼들을 다시 한 번 갱생의 길로 이끄는 본격 애새끼 재갱생 방송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과거걸에서 언제 했어요? 라고 되물으실 분들은 가혹걸 3회 2부 전설의 방송 본격 병신 유가 프로젝트 컨셉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떤 리딩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프로젝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병신 재유가 프로젝트 우리 아이가 그대로예요에서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편지로 사연을 보내주셨던 종로구 소격동의 두 딸과 한 아이의 어머니이신 유경슈 유경슈 여사님의 남편인 저스티스 박씨의 편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영어네요. 저스티스 박씨. 저기란 무엇인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 전 4월 15일에 편지를 보냈던 류경슈의 남편 저스티스 박이라 이기야. 1년 전에 육아 전문가 두 분이 알려주신 대로 진동청소기 뒷도도 사다가 써보고 에너서커들도 내쫓아보고 스마트 남근 윤회를 어렵게 구해다가 애한테 사용도 해보았는데 2년이 전혀 달라진 기미가 보이질 않아. 얘가 벌써 768개월째 돼서 이제 곧 좋은 남자 찾아서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다 이기야.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없어져버리는 버릇도 여전하다 이기야. 이제 아예 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버려. 고 줄반장 선거가 있어서 반 아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심지어는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글쎄 이 반장이란 년이 우리 엑소 오빠들 보러 가야 해요 이러면서 K-POP 콘서트 가서 해맑게 쳐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지 뭐야. 도대체 이 년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 개무시하는 건 더 심해졌어. 지한테 뭐 싫은 소리라도 한 번 하면 도끼눈깔 뜨고 죽일 듯이 째려본다 이기야. 한 번은 같은 반의 승민이가 야 반 애들한테 돈도 안 걷고 우유를 어떻게 돌리니? 말도 안 되잖아. 라고 한마디 하니까 글쎄 이 년이 승민이를 죽어라 교실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이기야. 승민이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이기야. 같은 반의 털이 무성무성한 애도 저희 애가 무섭다고 맨날 옆반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애들을 개보듯 깔고 무셔는 걸까요?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시나? 그리고 솔직히 이건 좀 말하기 족팔인데 저희 애가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못댔어. 다른 애들은 영어학원 다니고 중국어 배우고 하는데 아직도 저희 애는 우리 애 라고 하지. 아직도 우리 애는 제대로 말을 못해. 맨날 내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수첩에 적어주면 딱 그 말밖에 못한다 이기야. 요즘엔 인연이 눈깔이 나빠져서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못 읽어. 아무리 내가 뽑은 아니지 내가 낳은 딸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육아 위원님들의 콕콕 집어주시는 진단과 처방 기다린다 이기야. 네. 저 아이는 우리 프로그램에 나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전혀 달라진 게 없네요. 그러게요. 갱생하지 말고 그냥 발톱 PPK 같은 걸로 싸버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는 병신 육아 제일 갱생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여러 육아 전문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아직까지 왜 이 모양인지 전문적으로 분석해 주실 아동심리학자 은가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은가짱님. 아동심리학 전문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다음은 은가짱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아이의 치료법을 말씀해 주실 육아 전문가 매질가능님. 그리고 이 세상에 나쁜 애새끼는 없다의 저자이신 다비없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 안 듣는 아 새끼들과 말 안 듣는 노비 새끼들을 길들이는데 이 매질보다 뛰어난 저 방이 어디 있습니까? 음 맞습니다. 50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검증받고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매질로 세상 만모를 소생시키는 떡매질 심리학자 매질가능입니다. 저의 저서로는 꼬추로도 때리지 마라. 맞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누가 내 빠따로 옮겼을까? 멍들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천번은 맞아야 어를이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쁜 애새끼는 없다의 저자이신 다비없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애새끼는 없다. 세나의 저자이자 말 안 듣고 철 안 듣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스파르타식 갱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남영동 삼천 육아교육대 소장 다비없다입니다. 저희 남영동 삼천 육아교육대는 창업주이신 전 땅크 각하의 뜻을 받들어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약한 전기 자극으로 대내 전두엽의 발달 지능을 자극하는 플래시 훈련. 흥분해서 똥오줌 못 가리는 아이의 욕조를 머릿속에 쳐넣어서 냉장을 찾게 만들어주는 아쿠아맨 훈련. 팔다리를 강목에 묶어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리게 해서 대납피질의 혈액순환을 돕는 박쥐. 그러니까 배트맨 훈련. 이걸 통해서 말 잘 듣는 아이들로 갱생시키는 다양한 과정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가짱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아이가 중요한 순간 또 얘가 꼭 필요한 순간에는 아예 없어져버리거나 자리를 비우는 버릇이 여전히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왜 그런 건가요? 네. 심리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발달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겁니다. 뭐가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자격, 자격.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걔가 그걸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밤마다 없다 님이 하시는 수음, 그걸 먹고 살고 계신 건가요?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아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때부터 했잖아요. 내가 들은 거면 몇인데. 빡깡은 지금 1일 3달 하고 있죠. 닥치시고요. 그래서 같은 논리를 이 사례에 적용을 하자면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없어지는 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걔가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일이 더 잘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자주 없어져도 애가 별로 손해보는 게 없고 그러면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겠죠. 원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보시면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애가 정말로 집에 자기 방에서 오줌을 싸면서 고래고래 지랄 발광을 해요. 완전 미친 애 같아요. 난데? 빡깡이네? 왜 그럴까요? 네. 그런데 그 집 애가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집의 공통적인 특징이 부모님이 되게 바빠요. 그래서 애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부모의 관심을 얻으려면 뭔가 해야 돼요. 지랄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겠죠. 그다음에 소리 질러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욕을 하겠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힘을 주다가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얘가 잘못되는 거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한테 화를 내는 것도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아버지를 발로 차고 할아버지한테 욕하면서 오줌을 싸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 관심이 필요했던 거군요. 들으면 들을수록 바꿔주네요. 껄림 같네요. 껄림이죠. 그렇네요. 트러브도 찍찍하고.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부모와 가정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지가 않으면 이 아이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768개월째 그대로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애가 왜 필요할 때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진짜 있어야 할 때는 꼭 있을 겁니다. 단지 있을 필요가 없을 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 기준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걔가 여기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 입장에서는 자기는 거기에는 있을 필요가 없고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평목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애는 7시간 동안 다른 데 놀러가 있고 롯데우텔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누굴 만났을까요? 친구 만났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가끔 대구에도 내려가고 급할 때는 다 필요한데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사례가 도대체 어떤 사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동심리학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매질 가능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재교육을 시켜야 갱생이 가능할까요? 은가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론은 이미 기원전 3세기 때 끝난 이론이에요. 기원전 3세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이에게 있다. 물론 환경에도 있겠죠. 이 아이를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의 썩은 냄새가 고딱지를 쾅 막히게 하는 이론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오래된 이론이냐. 오래된 이론이에요. 이미 버전업이 됐습니다. 이 발달심리학을 한 차원 더 기술적으로 도약시킨 이 기가 막힌 심리학이 있어요. 뭔데요? 발기심리학이요. 제가 저 아이를 이걸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이 발기심리학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아이가 사라지는 것은 이동한 곳의 욕망을 충격시켜주는 괴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동의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오신 저스티스 박 선생님. 왜 그래? 왜 불러 이기야? 아, 선생님이 하체에 대롱대롱 달린 두 개의 코코넛 야자에서 생산해내는 유전자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거대한 괴락욕구 DNA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족을 모르시고 매일 사람들을 시켜 새로운 쾌락을 분출시킬 대상을 모집해오지 않았습니까? TV 딱 틀고 응, 쟤 노래 잘한다 이기야. 레이더가 위아리로 돌아간다 이기야. 어, 레이더가 섰어. 어, 이기야. 쟤 데리고 오라 이기야. 단단한 조술까진 자지 처리. 빨리 데리고 오라 이기야. 음, 벚꽃이 피니 대학생들이랑 술 한잔. 음, 하고 싶네. 미니스커트 입은 저래. 데리고 오라 이기야. 아. 정작 사랑을 듬뿍 줘야 할 자녀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랑의 매질한다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자기는 사랑의 떡매질 속에서 만족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원인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떡매질 쾌락을 극한으로 느끼실 때 막내 아드님께서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훔쳐보고 따라하려다가 온 세상에 처녀가 씨가 마른 것을 깨닫고 대체품인 뽕매질로 쾌락을 극한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나 동생과 다른 매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찾아내고야 맙니다. 떡매질과 뽕매질을 넘어설 또 다른 매질. 죽은 사람의 영혼과 우주와 통하여 혼령과 인간을 매개하여 하늘의 신 최태민가, 조선의 신 자신을 잉크시켜 이 땅의 신천지를 이루고 새누리의 영광이 전하에 뻗치는 영매질. 바로 이 아이는 영매의 기질을 타고났던 겁니다. 영매질. 영매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딴지에서 제일 청취자가 많은 방식입니다. 그럼 다비업단님 혹시 여기에 청혼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 얼굴이 빨개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기심리학의 이론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저는 한술 더 떠서 발기만능설, 만물 발기설을 주장합니다. 만물을 발기한다. 그렇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말이죠. 자기가 꼭 필요한 순간, 학급 회의라든지, 아니면 줄반장 선거 이런 순간에 자기가 없으면 애들이 막 욕을 하고 뒤에서 떠들고 특히 털이 무성한 부반장 같은 경우에 막 지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이러면 아 이러면 내가 욕을 먹는구나. 아니면 내가 자리에 없으면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존나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앵간하면 자리를 지켜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애지당초 이 아이가 반장이 된 게 얘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 저스티스 박님의 발기력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빨딱 어부지리로 반장이 된 겁니다. 아니 뭐 지가 뭐 할 일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아빠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이 아이들 보면 자기 아빠 기념사업 같은 데는 절대 잊지 않고 참석을 해요. 왜? 거기서 우리 아빠가 바로 저스티스 박이다! 라고 외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른 학우들이 자기가 아빠 딸이라는 걸 잊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행사 앞에 저스티스 박 헌정 혹은 저스티스 박의 정신이 함께하는 이런 문구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저스티스 박 탄생일 기념 전국민 총걸기 대회 저스티스 박 헌정 세월호 집회 저스티스 박 히어 축제 저스티스 박 시가 쓰리갈의 밤 나도 저스티스 박처럼 발기하고 싶어요. 음악과 함께하는 쓰리성의 밤 이런 곳이라면 아이가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못할 겁니다. 이 저스티스 박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마치 정기 충격을 받은 파블로브의 개새끼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본능적으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768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얘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이용을 해야 된다. 역이용이요? 이제 곧 얘 두뇌 발달이 완전히 멈추고 이 폐에 바람이 들어가서 비정기적으로 경기를 일으키는 폐경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폐경기? 폐경기! 폐경기요? 완전히 몸이 굳어요! 이미 이 애를 고치기에 늦은 거죠. 이건 나보다 위험한 발언인데요. 폐경기가 생겨서 폐경기! 폐경기! 폐경기다! 띄어쓰기를 조심해야 되겠군요. 띄어쓰기를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되시고요. 다시 은가짱님께 여쭙겠습니다. 한 번 미워하는 아이는 절대로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이 아이. 이런 아이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요? 이게 아주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요. 일단 칼로저스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우주에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보기엔 내 기준에서는 다 틀려요. 다른 게 아닙니다. 틀려요. 다 조금씩 혹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런 식으로 지적질을 하려는 욕구를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지적질을 하다 보면 저 새끼도 나를 웃기게 보는구나. 서로 네가 틀렸어. 지랄지랄하다가 싸우기만 하죠. 그걸 벗어나려면 아 이게 다른 게 정상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죠. 대화라는 것 자체가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싫어하거나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심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를 좋아할 거다. 내가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훌륭한데 누가 나를 미워하겠어. 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용서되고 난 다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다. 그렇죠. 나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생각을 하니. 열광을 하고 그럴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라는 생각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미워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아 오해다. 오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그거 오해다. 네가 잘못 알아서 그렇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해요. 내가 옳은데 네가 지금 틀렸다. 그런데 네가 틀렸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보고 틀렸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막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를 계속 미워하면 이제 네가 참 한심하고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멋진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 이러면서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로 좋아하던 애도 미워하고 또 일단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애가 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애가 없어요. 아예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라는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강해도 문제인데 너무 약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 존재의 의미는 결국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질 못하니까 남들의 믿음에 내 존재가 달려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반대를 해요. 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려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그렇네요.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부정당하면 실제로 부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아를 가진 애들은 이럴 때 네가 왜 반대하냐. 이거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이것도 알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나한테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지적했다고 막 미워하고 그러는 애의 경우에는 자기가 틀릴 리가 없다.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난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틀리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틀리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틀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 존재를 지금 걔는 나한테 반대를 하는 애가 아니고요. 내 존재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선 걔가 없어져야 되는 거. 그런데 심리학에 보면 성장 마인드셋, 고착 마인드셋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애들은 실수하고 틀리고 그러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난 원래 틀려. 나 틀릴 수 있어. 시험 보면 내가 100점을 맞을 리가 없어. 난 70점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난 부족해요. 그런데 대신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60점 맞아도 돼요. 그럼 다음번에 70점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으면 난 괜찮은 거야. 이런 아이들은 시험 점수 낮게 받고 누가 나 틀렸다고 얘기해도 그래. 다음에 더 노력해서 더 잘 받고 고치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세상이 모두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성장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본 경험이 또 축적이 돼 있고요. 이런 애들은 남을 차별하고 비교하고 그런지 그런 거 안 해요. 누가 못 낳고 잘 낳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저 사람은 저럴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린 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이니까. 그래서 뭐 그냥 지금 이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야 지금 저 종족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하지 않는데 고창 마인드셋을 가진 애들은 세상에 잘난 놈 못난 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우장상애 씨가 따로 있는 거죠.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이 잘난 놈인지 못난 놈인지를 검증하는 어떤 지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자면 누군가 성공했으면 걔는 노력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애초에 잘난 놈이에요. 처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애인 거죠.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잘났다는 게. 그리고 누가 실패를 했으면 걔는 원래 그런 애인 거예요. 실패할 놈인 거예요. 네가 못난 놈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게 당연해요. 저놈은 잘난 놈. 저놈은 못난 놈이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남을 차별하는 데서 끝나면 그래도 자기 정신 건강은 괜찮은데 그러면 자기도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난 놈이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안한 거죠. 내가 정말 잘난 놈일까? 잘난 놈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거나 틀리면 그러면 내가 못난 놈이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실수를 안 하려고 해요.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실수할 법한 상황을 피합니다. 피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더라도 좀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은 시험만 보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시험은 안 봐요. 그거 잘못 괜히 봤다가 내가 못난 놈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럼 난 완전 끝이니까요.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랑 토론이나 이런 거 안 하게 되고. 그럼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대단한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게 엄청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창 마인드셋.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야. 이거 진짠데. 그게 진짜예요. 이거 지어내신 거 아니죠? 진짜죠? 저 지금 발달심리학자로서. 진짜? 이거 진짜인 것 같아.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실험이 있어요. 애들한테 시험을 치게 해요. 시험 점수를 가짜로 알려줍니다. 100점 받은 애한테도 너 80점 받았어 이렇게 알려주고 60점 받은 애한테도 너 80점 받았어 얘기해주고 대신 칭찬을 어떻게 하냐. 어떤 애들한테 한 집단 애들한테는 너 머리가 좋구나 라고 칭찬을 해요. 또 다른 집단 애들한테는 너 노력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 머리가 좋다라는 칭찬을 받은 애들은 고창 마인드셋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죠. 머리가 좋고 나쁜 건 정해지는 거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결과는 결국 내가 머리가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를 증명하는 어떤 지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애들이 점점 쉬운 시험만 보려고 해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게 부정되는 상황을 피하니까 피하려고 하죠. 근데 너 노력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은 애들은 어? 그래 노력은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난 노력하면 돼요. 난 노력을 잘하는 아이야.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라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더 어려운 시험을 보려고 하죠. 노력할 여지가 많은 것들을 찾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원래 처음 시험에서는 80점 받았던 애들이 이제 너 머리가 좋구나 칭찬 받고 나면 나중에는 시험에서 70점, 60점을 받습니다.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노력했구나라는 칭찬을 받은 애들은 처음에 60점 받았던 애들도 나중에는 70점, 80점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자꾸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안 좋은 거군요. 저는 그냥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따로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할 때 해야 돼요. 자기의 적성을 찾고 나서 거기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좌절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 훈육할 때 말이야 저스트 박 선생님이 너는 반인반신의 딸, 반인반개다 이기야. 공부 못할 수가 없다 이기야. 이렇게 하니까 애가 그게 증명될까봐. 아빠는 신이고 자기는 걘인데. 그렇죠. 지금 뭐 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신이고 자기는 개니까 자기는 집안은 신의 딸이 공부 못할 수가 없잖아. 신의 딸이 사람들을 의겨러 갈 리더가 안 될 수가 없잖아. 닌 반인반신의 딸이다 이기야. 맨날 이러는데 어릴 때부터. 은가짱님의 성장 마인드셋과 고창 마인드셋 이론.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질가능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먼저 훈육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전에 이 아이의 증상을 다시 한 번 발기심리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발달심리학과 대립되는 이론이에요. 발기심리학은 프루이트 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아치를 지을 때 바로 돌을 아치처럼 쌓지 않아요. 기초 건축을 쌓은 후에 아치를 올린 후에 아치가 완성되면 기초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한 번 쳐다본 사람들이 아치네 아름다운 불화자 이렇게 발칙한 상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 한 번 찍어놓은 아이 용서 안 하죠. 한 번 미우면 평생 미워하죠. 이 떡매질이나 뽕매질도 통하지 않는 이 아이가 왜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성장 환경을 연구해보면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프루이트 성격 발달 단계에 이 구강기라는 게 있습니다. 구강기요. 생후 1년 동안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가 아이의 평생 성적 기준을 결정합니다. 이거 위키백과에서 찾은 것 같네요. 실제입니다. 나 프루이트 전문가예요. 아 네네네.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이 구강으로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단란해지는 이 시기 이걸 구강기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매일 구강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매일 구강키스를 하고 이 구강으로 서로의 화합을 다칠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가정 전체로 전해지는데 이 아이는 구강기를 박탈랑했습니다. 아 지금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구강을 다른 곳에 쓰고 다녔습니다. 이 아이의 성적 기질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프루이트 이론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이 조선의 어린 처녀들의 구강소통의 관계 이 모습에서 아이의 판타지가 투사되었습니다. 프루이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프루이트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수년기를 말합니다. 이때 왕성한 식욕으로 세상의 에너지를 다방면으로 섭취하고 이 필요 없는 것들을 배설하면서 뇌의 구조를 재편하는 시기를 읽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싼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면서 필요 없었던 학습의 네트워크를 이 배설을 하고 재편한다. 그래서 학문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아이는요 아버지에 붙어있는 에너서커들이 이 가련한 이 아이에게 달라붙어 이 배설을 담당해야 할 학문기를 갑자기 핥아주면서 타액 섭취기관으로서 용도를 변경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학문기를 이름으로써 박탈당하고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밀어낼 기회를 박탈당한 거군요. 배설을 해야 될 기관을 갑자기 타액의 삽입기관으로 용도 변경당한 거예요. 브레이트 이로니엄! 남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이제 오롯이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우뚝 선다. 마치 쪼글쪼글 잘 익은 대추가 이 단단한 야구빠따처럼 강해지는 시기를 읽었습니다. 독립의 고통과 홀로서기의 기쁨을 아는 나이. 그래서 남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런 시기가 있었나요?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에 이 아이에게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빡 떨어집니다. 평생 먹고 살아도 없어지지 않는 돈과 육수재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냉면 육수 유통업체를 적산받았습니다. 사람이 언제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가? 사회에서 마땅히 수행할 역할이 없는 실업자 신세일 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남근기 때 이 아이는 실업자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노력을 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액션만 취해도 사방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성장에 필요한 남근기. 이 아이는 박탈당한 거예요. 적어도 구강기, 항봉기, 남근기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지났어도 이 아이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죠. 프로이트가 한 말입니다. 프로이트가 한 말입니다. 나를 고소하지 말고 프로이트를 고소하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이건 시발 프로이트 선생이라고. 다른 프로이트가 또 있습니다. 세상에 프로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프로이트가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되게 많죠. 그럼요. 이 아이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다 박탈당했다. 그럼 구강도 제대로 못 쓰고 항문도 제대로 못 쓰고 남근도 제대로 못 쓴 겁니다. 답이 없다니. 뭐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완벽해서 첨언할 게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 돼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가짱님. 이 아이처럼 유난히 한글을 늦게 떼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생후 768개월째인데 아직도 한글을 못 떼는 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거.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음성 언어를 못하는 사람도 글을 쓰거나 수화를 통해서 말을 하거든요. 다 말이 필요해서 하는 거죠. 말 못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애들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도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옹알이 할 때 말이 아닌 말들을 막 하거든요. 어머 이러겠죠. 그때도 그 말들을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잘 받아주면 애들이 나중에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잘한 말인지 못한 말인지 다 알아봐주고 잘 받아주는 그런 상대방이 많이 있으면 그 아이는 말을 잘 배우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말을 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말을 잘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을 잘하는 거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말을 잘하면 빨갱이가 됩니다. 반면에 말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거나 말을 잘하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가졌던 것도 말 잘했다고 뺏기고 그런 환경에서는 과묵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죠. 걔만 볼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의 적응 상태를 봐야 돼요. 걔가 한글 못댔다 그런데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걔는 한글을 늦게 뗀 게 아닙니다. 아주 적절하게 뗀 거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캐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말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저랑 비슷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비슷하게. 비슷하게. 그렇군요. 한글을 못댔고 이상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더 득이 많고 정말 박새롬이랑 비슷한데. 그래요. 그게 다 얼굴로 먹고 사는 거죠. 보통 애들은 그래요. 애들 연예인 반려동물의 공통점이 얼굴로 먹고 산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이 사례에 적용되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살면 한글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말이 좀 이상해져요. 나보다 진짜. 저런. 독거가 안 좋습니다. 말상대가 여럿이 있어야지 자기가 헛소리를 해도 아 이거 헛소리야 라고 누군가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고쳐주는데 이 검증을 못 받으면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주와 대화를 하게 되고 상식도 이상해지고 상식이 막 벗어 닿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새롬이가 한 남자를 3시간 이상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3시간 안에 뭐든 다 해야 되네요. 그렇죠. 다 해결을 하고 집에 보내는 시각까지 3시간 정도. 10분이면 되더라구요. 저스트 테미니. 굉장히 찔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평생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요? 답이 없던님. 기가 막힌 해결책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희귀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애가 말을 줏같이 해도 주변에서 찰떡같이 알아듣고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해주는 경우에는 애가 말이 늘지를 않아요. 또 앞에 은가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애가 768개월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주변에 아무리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많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조금은 호기심이 들기도 하고 뭔가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도 좀 해보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도 느껴야 정상인 거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2차 성징을 통해서 몸이 자라고 반항심이 늘어나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2차 성징으로 발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봉인이 돼 있어요. 보세요. 언어는 옹알이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성에 대한 호기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없어요. 없을걸요? 글씨가 조금 멀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시기에 굉장히 강한 경험을 해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2차 성징으로 인해서 가장 발달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슴? 바로 어딜니까? 가슴이 넓어지죠. 어디예요?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보드 담아줄 수 있죠. 바로 이 성에 대한 호기심. 2차 성징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달합니다. 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이성을 지나치게 밝히다가 존댄 사람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존나 높아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나도 2차 성징을 겪고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애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다. 나는 2차 성징 아직 안 왔다. 안 왔다. 나는 다 잘하지 않았다. 부정.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편지 보내주신 저스티스 박님 있잖아요. 아마 이분이 이성을 너무 밝히시다가 마누라한테 존나 갈공을 당하셨거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아주 무서운 육식동물. 보기 흔치 않다는. 제규어라든지 이런 애들을 만났을 확률이 높아요. 얘가 상을 뒤집어 먹는 바람에 콩자반으로 머리를 얻어맞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빠처럼 존댄기 싫은 거죠. 가만히 보면 얘가 2차 성징이 안 지나서 애가 옷도 좀 이상하게 입고 다닐 거예요. 빨갛고. 그렇죠. 여자인데 치마는 전혀 입지 않고 죽어라 바지만 입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여잔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또 맨날 같은 옷을 색가만 바꿔서 입는다거나. 지금 본인이 여자라는 자각이 없는 겁니다. 자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멘탈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돼요. 게슈탈트 붕괴라는 방법을 써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게슈탈트 붕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게슈탈트 붕괴. 간단합니다. 해보세요. 거울 기법이라고 두고 하는 건데 매일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메아리 같은 건가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계속 반복합니다. 이상의 시가 떠오르네요. 거울 바깥에 서 있는 그 양반. 손을 내밀일 소원. 그렇죠. 나의 X 잡아주세요. 그거 이상 씨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다 보면 내가 정말 누군지 알 수가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정신이 그냥 멘탈이 붕괴되어 버리는 거죠.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나는 누구지? 지능이 낮을수록 이 방법으로 정신이 붕괴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능이 높고 재정신 사람한테는 이거 아무런 타격이 없는 방법이에요. 이 아이의 경우는 하루 정도만 반복하면 멘탈이 산산히 부서져 나갈 겁니다. 768개월 동안 저 따위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고치는 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그냥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낫다. 이 아이는 이미 갱생의 기미가 안 보인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물에 싹 빠뜨린 다음에 꼭 살려야 할 것만 살려서 새로 가르치는 게 낫다. 새로 가르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게슈탈트 붕괴 잊지 마세요. 게슈탈트 붕괴다. 네 있습니다. 문과 짱내에만 쏙쏙 들어오는데 이건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누가 대본 쓰래요. 개새끼야. 너는 이 새끼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이론이 있나요 혹시? 전혀 없죠. 게슈탈트 붕괴는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에서 그냥 원래 게슈탈트 붕괴는 어떤 때 쓰는 얘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 사실 정신분석학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TV에 나오신 적도 없고. 그럼요. 팟캐스도 없고. 어느 방송에 나와서 설명 같은 거 하신 적 없어요. 강력이 초졸이죠? 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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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아닙니다. 여기서 저 없었던 걸로 해 주십시오. 대학교도 도방하셔가지고 졸업장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몰래 들어가셨어요. 원래 이 방송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나 소나 다 나와가지고. 그럼요. 제대로 된 사람 안 부릅니다. 그럼요. 네. 저스티스 박님 듣고 계시죠? 오늘 나온 해결책들 꼭 수첩에 적으셔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애새끼가 그대로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대로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실 한 그릇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전 감사하지 않아요. 왜 여기 부르는 거야.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큰일 났어. 난 나갈래. 이제 나가셔도 돼요. 마포드 이거 십불면 가요. 오늘 은가짱님 모시고. 굉장히 즐거운 방송. 오랜만에 와크가 짜여있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딱딱딱딱 정확하게 넘어갔습니다. 기승전결이 딱딱 떨어지는 방송. 쏙쏙 들어오는 이 데이터. 이걸 기승전결이 짜였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저희 방송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오로지 결만 있었어요. 결결결결결결. 그래서 이렇게 딱. 오늘로써 저희 청취자 속 더 많아지지 않을까. 더 많아지죠. 오늘은 대학교 같은 데서 박사학에 밟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 듣고 연구를 해야겠다. 신기념 이론이다. 밝기 심리학을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프로이트. 프로이트 새로운 해석이죠. 조도 브로이드. 저는 심리학계 비트켄슈타인이에요. 비트켄슈타인. 심리계 비트켄슈타인입니다. 비트켄슈타인 반박아. 다 을프스죠. 다 부셔버릴 거예요. 다 끌어내. 좋습니다. 얘 많이 나오면 정약용이라고 하겠어요? 정약용은 아니에요. 다산정약용. 위승복이에요. 짱가라고 하세요. 제 예감에 은과장님은 저희 방송에서 다시는 못 뵐 것 같아요. 다시는 못 뵈죠. 오늘 충분히 뽑았습니다. 진짜 차단당했을 거예요. 문자에도 대답이 없어. 아무튼 은과장님 다음 기회에 좋은 곳에서 뵙기 바라겠습니다. 좋지 않은 곳에서 뵙지 말고요. 좋은 곳에서 뵙겠습니다. 뵙지 맙시다. 경찰서 조사예요? 그렇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것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병신력 풀파워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업끌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업끌은 한 번 닦은 이빨, 다시 닦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제후 메디컬의 파인프라치아, 지긋지긋한 면역감인성 질환에 큰 도움을 주는 바이로매드 알렉스와 함께합니다. 국산 고급 이어폰 제조업체 주쿠박스와 기적의 숙취의 소재, 노호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기 광고하는 게 이미지에 도움이 되나요? 저희가요. 처음에 광고를 저하고 빡가능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광고를 넣지 않으면 이 광고를 틀겠다. 완전히 양아치 방점이구나. 이런 거 뭐 심량용어 없나요? 그냥 양아치인가요? 네, 뭐 그런 거죠.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얻었어요. 그렇군요. 다음 주까지 저희 모두 살아있는 한은 다시 돌아올 거지만 비슷하게 우리도 짱가님 이거 푼다고 계속 오, 괜찮네요. 광고해주세요. 은가짱님 다시 안 나와주면 저희 본명 풉니다. 본명 풀어버릴 거예요. 같이 죽자 이 개야. 야, 이거 진짜 프리티컬 하죠? 조폭이야.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이번 주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 모두 살아있는 한은 다시 돌아올 거지만 은가짱님은 안 돌아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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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